또 반응 얘기해 주시고 오늘 잠은 좀 주무시고 오셨나요? 제가 영철 오라버니 배로 오는데 지각할까봐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다시 못잤어요. 늦을까봐. 아 진짜 목상대는 괜찮고요? 2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기다리다가 왔습니다. 컨디션은 괜찮고요? 지금은 뭐 졸립니다. 그래서 지금 커피를 살짝 드시더라고요. 에일리는 요즘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? 저는요. 요즘 그냥 활동하는 것 자체가 좀 에너지가 많이 맞아요. 진짜 일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는 분이 많더라고요. 그러면서 2년 만에 지금 정규 3집이 나왔고요. 앨범명을 본인 이름 에이미로 정했습니다. 사실은 에일리가 본명인 줄 아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에일리라는 이름은 누가 정했어요? 사실 저의 이름은 누가 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제 학교 컴퓨터 아이디가 저의 이제 첫 번째 제 퍼스트 네임 에이미의 A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 성 L-E-E 이렇게 하고 뒤에 학생 번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맨날 치면서 에일리 이렇게 로그인하면서 그게 이제 저의 별명이 된 거예요. 친구들도 이제 에일리, 에일리 이렇게 부르다가 에일리, 에일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였어요. 그랬군요. 그러다가 이제 데뷔하면서 자연스럽게 에일리가 된 거예요? 네. 근데 이제 뭔가 그냥 A, L, E, E가 글씨가 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그냥 살짝 의미 없는 I를 하나 추가해서 넣어봤어요. 에일리. 그러면 가수 에일리가 생각하는 에이미의 매력은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인간 에이미요? 솔직함? 다섯 글자라고요. 아, 다섯 글자. 자, 두 글자 남았습니다. 솔직함 그리고 두 글자를 채우셔야 됩니다. 솔직함? 솔직 츤데레 솔직 츤데레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? 조금 약간 표현이 무심한 듯 깊게 탁 챙겨주고 이런 스타일? 네. 저는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걸크러쉬 이런 게 보내야 되는데 좀 어울리는 것도 있어요?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네.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근데 이제 시작을 들었던 노래 제목이 아, 다섯 글자 가르치지 마 이렇게 해서도 됐는데 네. 가르치지 마. 아, 다섯 글자군요. 가르치지 마인데 이게 가사에도 참여를 했죠? 네. 그러면 가르치지 마. 자,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? 아, 이 노래는 사실 뭐 전남친 최치송 전문가로서 전남친들을 저격하면서 만든 곡이기도 하지만 뮤직비디오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에 이제 첫 등장을 할 때 무도회장에서 관객분들이 다 거울로 된 가면을 쓰고 계세요. 그래서 그 익명으로 본인의 인생보다 남의 인생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저격하는 송이기도 합니다. 아, 그래서 가르치지 마.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. 네. 맞습니다. 난 마이웨이 갈 거야. 너는 요웨이 가. 자, 그래서 음악 방송을 지금 5년 만에 나갔다고 하는데 아, 네. 맞아요. 엔딩 원샷 뭐 미리 연습 좀 했어요? 어, 엔딩 원샷을 사실 저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녹화를 하는데 카메라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. 한 4, 5초 꽤 오래가죠? 예. 그래서 그대로 가면 굳어있었었거든요. 처음에는. 안됩니다. 지금 한번 해보죠. 그러면. 자, 지금 준비 되셨나요? 자, 레디 액션. 왜냐면 이게 멀리서 잡았다가 쭉 들어와가지고 한, 막 많을 때는 7초 정도 있어가지고 막 눈 감고 막 난리나더라고요. 하트 이런 걸로 하시겠다. 오, 좋습니다. 네. 되게 많아졌더라고요. 이상한 하트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. 네. 자, 엔딩 원샷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란실리